뭐야, 올리는 사이즈가 달라!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올리는 사이즈가 달라!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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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맨날 좀 잠깐 못해... 그걸로 놀이를 안 받고 보네. 그걸로 놀이를 안 받고 보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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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자기네가 먼저 알았던 부분을 자신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자기네가 먼저에게만 해가지고 단풍이 있었잖아요. 그냥 끝도 안했잖아요. 내가 단체 수영에 있어서는 신경사실수예요? 내외 공생충, 신경사상충 맥주가드는 그것만 안 돼. 진드기? 진드기 안 돼요. 아 진짜? 진드기는 따로 해야 돼. 그럼 프론트라인 해야 돼? 근데 프론트라인까지 하려면 넥스가드가 조금 고함량이에요. 어 맞아. 그래서 나는 두 개 나눠. 진드기 따로. 근데 뽀더링 막 부르진 않으니까. 아 얘는 부르진 않거든. 그리고 진드기가 되게 웃긴다. 만지면 찾을 수 있다. 그럼 핀셋으로 뽑아 그거를. 근데 잘 안 나오는 거던데? 왜? 핀셋을 외치고는. 그래서 그거를 핀셋으로 가자마자 탁 하니까. 진짜 무슨. 이게 이렇게 박혀있대. 통통하게 피난다고. 통통하게 피난다고. 그러니까 그게. 이번 했는데.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됐는데. 어 맞아. 저 봤어요. 저는 피를 빨아요. 프론트에서 그럼요. 어? 그래서 너무 싫어하지. 핀셋으로 쓰자 못아 봐. 호주를 쓰자 못아 봐. 호주를 쓰자 못아 봐. 왜? 호주를 왜 그렇게 오지? 호주를 왜 이렇게. 호주를 왜 이렇게. 호주를 왜 이렇게. 호주를 왜 이렇게. 호주를. 엄마가 이렇게 차를 전 안 먹어가지고. 파다를 바꿔봐요? 맛있는 걸 먼저 먹고 싶어서 가족들이 먹는 걸 떨어지는 걸 먹고 싶은 거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렇게 먹는 게 메뉴고도 맛 안 먹잖아 메뉴고도 맛 안 먹잖아 메뉴고도 맛 안 먹잖아 메뉴고도 맛 안 먹잖아 거기서 맛을 해야지 당분수 맛이나 먹잖아 원래는 그런 거 없잖아 3. 5. 6. 6. 7. 8. 11. 11. 11. 11. 한쪽으로 너무 귀여워 별로 의미도 없었지? 귀여워 그냥 한 번씩 잡아주면 스트레스 푸는 것 같으니 갑자기 좀 돌아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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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참배경이네 껍질 낼 바보 먹어 껍질을 흰 흰 어른들만 나물 해먹었대 내가 껍질 까서 계속 똥 까면 똥뚱을 싸먹을 때 내가 이 자리야 아 근데 점심 뭐해주지? 아 아 그래 뒤에 당면 같아 어 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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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 어른들 쫄면 맛있지 쫄면 맛있어 아 아 지금 계약해도 안 받아서 아 아 싱가폴 싱가폴 그래 이천 계약하자마자 애들 다 진짜 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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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자 전통을 떼어봤어요 왜 이래? 같이 다녀오는데?